그리고 86번을 봅니다. 품질보정 이로 가장 적합한 것은 품질보정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거다. 그죠? 품질보정이라면 답은 3번이 되겠죠. 품질이 고객의 요구 수준에 있음을 보정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보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7번을 보면 최초의 시점에서는 최종 결과까지의 행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그 진보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따라 차례로 시행되는 계획의 정도를 높여 적절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태를 바람직한 방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또 이끌어가거나 중대사태를 회피하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PDPC법이라고 그랬죠. 특정한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PDPC법은 바람직한 방향 또 중대사태 회피 이렇게 나오면 PDPC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연관도법이라면 이거는 복잡하게 엉켜있는 엉켜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연관도법 이렇게 된다. 에로다이어그램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정관리. 일정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에로다이어그램이고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대사태이라면 PDPC법, 엉켜있는 연관도법, 일정관리이라면 에로다이어그램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번을 보면 도수분포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계급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계급의 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K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죠? K라고 표현을 하는데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수분포표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막대기 숫자 알겠죠. 이걸 몇 개로 할 거냐. 이걸 우리가 계급의 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몇 개의 막대그래프로 나타낼 것이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K를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루터 N의 방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경험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면 1 플러스 3.3 로그 N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바로 줬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털린 거는 답은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1 플러스 로그 2의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로그 이렇게 되어 있죠. 2의 N이잖아. 그죠? 밑이 2인 우리가 로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다시 풀었으면 1 플러스 로그 로그를 조금 밑에 써야 됩니다. 로그 분해를 하게 되면 2분의 로그 N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1 플러스 로그 2분의 1 곱하기 로그 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 나누기 로그 2하면 되겠지. 그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3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1 플러스 3.3 뒤에 로그 N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아마 조금 혼동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리라고 냈는 속임수를 섰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89번을 보면 척정기, 계량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척정오차 중 동일 척정 조건에서 같은 크기와 볼을 갖는 오차로서 척정기를 미리 검사, 보정하여 보정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척정값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개통오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즉 뭐냐면 여기서 개통오차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기에서, 계량기에서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로 있느냐 하면 우연오차가 있고, 우연, 우연오차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개통오차가 있죠. 개통오차.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연오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정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에서 우연오차는 또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과실오차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확률오차가 있죠. 확률오차가 있고, 계통오차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우리가 계기오차가 있고 그리고 이론오차가 있고, 개인오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이외에도 우리가 환경오차도 있죠. 환경오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개통오차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기, 이론, 개인 그리고 환경이 있고 과실오차 같은 경우에는 우연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